유호사 이케 버릇 후! 엄마 나 그사리 이케 버릇 너의 말은 유호사 이케 버릇 주교사 하키다 하똑이 되버려 내버려 후 후 후 후 후 후 한국 여행을 먹어야 여행을 먹어야 다신다신다신제 다신다 해버려 멤버들 7분 준비 다 되시면 같이 올라갈게요. 네! 네 알겠습니다. 아 우리 멤버들 3등 이리로 오세요. 3등까지 받은다. 네. 3등 누구야? 3등? 왜 있네. 3등. 아 재협 역시 재협. 역시 재협. 3등이요? 3등? 7등 누구야. 수과야. 수과야? 나도 수과야. 6등 정국이, 5등 옴문형, 7등 수과야. 진혁 어디서 못해. 눈길수록 못해. 저희가 이번에 고민보다 곧대. 지금 옷을 입을 때. 인트로가 되게 독특해요. 멤버마다 제스처를 하고 올라오는데 너무. 멋있는 척 하겠지? 아 좋다. 6, 7, 8, 5. 6, 7, 8, 5. 아 어디 입 거야? 네. 뭐 할 거예요? 형, 인트로 때 뭐 할 거예요? 너 뭐 할 거예요? 저요? 와 진짜. 완전 식상하다. 좋아할 거야. 형, 형 뭐 해야지. 아니면 형 옷 입는 거 좀. 여기서. 형, 형 다리 때리면서. 아 맞죠 형. 형 사전인데 혼내야 돼요. 아 맞아. 자, 지금 끝낼 거예요. 지금 아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. 아미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. 아미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. 형 어떻게 해요? 형 5등이 형이 뭐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4등이니까 일단 제가 말할게요. 네. 5등 누구의 사람이라. 저는 전정국이. 와 뭐야! 5등을 형이 말아야 돼. 알았어. 전정국이. 말하면. 전정국이 뭐라고 하기 무서운데 진짜. 봤죠? 자, 6등 멤버 년, 7등 슈가요. 아 선생님 온다 온다 선생님 온다 선생님 온다 온다 아 정국한테 어떻게 뭐라 해야 되냐 야 정국아 일로와 야 정국아 일로와봐 야 여기 부셔 엄마 엄마 뒤에 안 보나 이거 왜 달라요 마이크 거져야 돼 형 제대로 보여줘요 빨리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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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내가 마지막이 아니잖아 너가 이제 6등 몰아야 너가 이제 6등 몰아야 7등은 다 야 6등 누굴 거냐 7등 몰아 7등 추가해 마 다 합시다 다 합시다 이런 거 6등은 윤기 뭐라는 게 좋아 남준이 뭐라는 게 좋아 둘 다 뭐라 해 뭐라는 게 더 귀찮은데 야 역시 더 한 장은 달라 올라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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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등 봐야 너무 웃고 싶어 야 6등 왔다 6등 왔다 6등 왔다 6등 왔다 남준현 남준현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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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남준현 자 봐라 진짜 정확하다 이거 진짜 정확하다 이거 왜 진짜 정확하게 저희는 저희 준비된 멤버분들부터 무대 위로 올라갈게요 무대 올라가니까 봐준다 싶어 아 진짜 아우 진짜 상관없는 건데 아우 진짜 내가 나 진짜 내가 내가 속삽고 랩처럼 옛날에 아웃사이더의 선배님이 래 감사합니다. 그냥 켜버려 걱정만 하긴 우린 과절로 오류날은 구비보단 거 해버려 제출되어서 앞이다가 돈이 돼버려 문제 해버려 따른 따른 아침에 저거 탐진 따른 따른 맨날 spending like some party 따른 따른 아침은 문변될 때까지